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토이입니다. 드디어 오늘 요괴메달 1장 마지막 개봉기인데요. 그동안 봐왔던 개봉기 1탄과 2탄에 이어 3탄에는 총 12개의 메달 중에 스페셜 메달, 토판약 1개와 키메달, 익명경과 로보냥, 나부랄멈 3개가 나왔고 나머지는 노멀 메달로 나왔습니다. 중복된 메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요괴메달 소환송을 들어볼텐데요. 마지막은 요괴대사전에 모든 메달을 수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3통 구입으로 모두 모을 수 있는데요. 저는 총 1장을 8통을 구입해서야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요괴메달 1장 마지막 개봉기를 살펴보시고 구입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개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다음날 때마다 더 빨리 사는 것입니다. 근거와는 그러면 은별이 좀 많습니다. 공간에 믿고 싶습니다. 칼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을 저장합니다. 랩으로 치는 무엇인지 사Net은 전체! 선천수 5 Score be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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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요괴대사전 1번에 모두 수담이 가능하며 막서조개와 뽕쟁이는 2장 요괴메달에서 나오고 다이안양은 패셜세트에 포함되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3일부터 요괴메달 랜드에서 메달 포인트로 응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품으로 레전드 요괴메달 수라몽을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레전드 요괴메달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제로식 또한 TV방영을 한후라 요괴워치도 아직 물량이 넉넉하지 못해 제로식 출시가 되더라도 구입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로 예산되어집니다. 국내에 발매된 요괴워치 장난감을 하하키즈토이 채널에서 살펴보고 있으니 잘 보셨으면 추천과 구독버튼 잊지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하키즈토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